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 추위와 함께 전남 서해안 지역은 새벽 한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 있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적은 광주와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 세 지역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작은 불일지라도 더욱더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9도, 광양 10도로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신안과 강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도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서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